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LG와 SK 배터리 전쟁이 2년 만에 끝났습니다. SK가 주기로 한 합의금은 2조 원.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으로는 최고액인데요. 리스크 해소는 다행이지만 수천억 원대 소송비와 실추된 이미지 회복은 과제로 나왔습니다. 앞서가는 중국 배터리를 추월하기 위한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LG와 SK 배터리 소송 합의를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업과 교수 그리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손 교수님은 산업보안업과고 김필수 교수님은 미래자동차학부니까 이번 LG와 SK 분쟁에 토론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분쟁, 저희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양쪽의 싸움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행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은 좀 이렇게 타결될 거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합의는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는 상당히 놀랐고요. 지난 2월 10일 ITC 최종 결정 이후에 60일이 기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아마도 저는 예상하기로는 SK이노베이션이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를 보고 결정을 보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뭔가 합의를 할 정도로 몰릴 것이다 했는데 김 교수님, 김필수 교수님은 혹시 다 이렇게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저는 뭐 합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지금 하루 이틀 전에 결정을 지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합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결국은 몸통은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가 되는, 패자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모두가 지금 승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 LG, SK, 미국 정부 누가 가장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지금? 저는 미국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결국은 이제 뭐 지금 뭐 USTR, 즉 무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했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이 지금 이 문제가 SK가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거의 다 짓고 있고요. 또 여기에 2,500명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게 완성이 되면 미국 전기차의 공급 배터리 양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번에 공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래의 어떤 전기차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이스가 이 배터리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공장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논리였었고 또 LG도 역시 5조인 이상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장 한 두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배터리는 한중일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배터리 두 개 회사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CATL이라든지 이런 데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목소리가 커진다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손 교수님 이런 경우에 기업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이게 경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한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 입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 2조 원이지 않습니까? 네, 2조 원. 제가 지식재산권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 관련된 분쟁들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합의금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굉장히 보기 드문 규모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의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가 않고 쉽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거부권의 막바지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 밑에서 한국 정부 그리고 특히 미국의 USTR 무역대표보라는 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나섰겠죠. 그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선점 중국의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다툼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USTR이 나섰다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 혹시 LG와 SK의 싸움이 거의 전쟁 같았는데 절대 양보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국내적인 요인으로 두 회사의 총수 이런 분들이 왜 지난달 말에 모였다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총수들은 매년 몇 번씩 미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마 대략적인 합의는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총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가지고 조율을 하는 부분들이 총수의 역할인데 그러나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기간은 임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수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무진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수가 모여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대략적인 부분들은 합의를 하자라는 부분이 이미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2조 원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아까 강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이거를 갚아 나가게 됩니까? 1조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2조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두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지금 합의금을 보시면 현금으로 1조 원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로열티 1조 원 그래서 총 2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됨으로써 ITC가 그간 10년간 수입 제재 조치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양사가 ITC 영업비밀 소송 외에도 2019년 9월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그 당시 화학이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또 LG화학 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막고서라는 특허 침해로 그런 분쟁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 보시면 로열티뿐만 아니라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양 기업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분쟁 부분을 통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2조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년 거치 매출액 기반으로 해서 러닝 로열티 그러니까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를 갚아나가는 이런 식의 됐고 맥시멈은 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1조 원이라는 부분도 10년에 걸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보면 양쪽에서 입장도 내놨고 미국 정부도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어요. 미국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의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깊은 소식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역시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유전자를 많이 버렸지만 그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게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더 강화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내다가 미래의 어떤 특히 자동차의 중심하면 미국 시장이거든요. 특히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점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그 핵심의 과제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또 전기차의 약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권을 쥐지 않는다면 전기차 같은 미래의 모빌리티 쪽도 패권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결정 자체가 조지아주의 당장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또 SK와 LG가 합의를 통해서 두 회사가 모두 미국 시장에다 공장을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어떤 일자리 창출 또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전기차의 어떤 주도권을 지구 움직이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10년 전부터 내연기관차는 상당히 독립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전기차는 도토리 키재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올인하고 있어서 특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약 30%를 중국 시장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3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 같은 배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제작사 중심으로 늦게 움직인 부분도 있었는데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바로 그 중심점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주도권을 진다라는 측면 그래서 더더욱이 대한민국의 승리도 되지만 더더욱 큰 것이 미국의 승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든의 승리다 이러는데 결국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고히 다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별 장애물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실은 어제 그저께 보니까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직접 내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사실 원하는 것이 내재화인데 쉽지 않다. 여기 자동차 우리 전문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소위 말하는 바테리 기술이라는 것이 시간의 축적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폭스바겐 정도만 내재화를 선언했지 다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함부로 내재화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년의 R&D 투자를 통해서 쌓아올린 노하우 그것이 특허라든지 영업비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단 시간 내에 3, 4년 내에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것을 상호 협력한다 그러면 미국 상황에서 주도권은 계속 선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송 교수님이 밧데리 내재화 특히 폭스바겐의 밧데리 내재화를 말씀하셔서 LG와 SK가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폭스바겐이 니들 둘 믿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재화를 선언한 겁니까? 아니면 내재화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30년에 자동차 제작사의 슈퍼갑 수지가 하천구조였거든요. 사실 자동차 제작사만 슈퍼갑이라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는 자동차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재기관차 3만 개의 부품에 비해서 1만 3천 개에서 1만 8천 개, 반뿐이 안 들어갑니다. 또 바닥에 배터리 모터를 깔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모듈별로 생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재기관차의 수직 하천구조가 수평 동등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미래의 어떤 전기차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됐던 것이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하면 한중일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배터리 회사가 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안정된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들 또 주도권에 대한 것들 또 대한민국의 어떤 기울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요소를 발표를 했죠. 파워데이 때 각형 배터리 하나하고 내재화거든요. 각형에 대한 부분들은 꼭 각형이 파우치형이나 원통형에 비해서 장점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닙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마침 말씀하신 각형 배터리 지금 각형 배터리는 중국 CATL이 많이 만든다고 각형과 우리 LG화학이나 SK가 많이 하는 파우치형 이 차이는 어떤 기능과 성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느 한쪽이 각형이 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원통형까지 해서 세 가지가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단점이 교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형의 장점은 일단은 안전도가 높다는 겁니다. 바깥에 파우치형보다도 각형에 대한 것들이 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작년에 화제도 생겼지만 충격이나 압력에 대해서 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형을 강조한다. 대신 단점은 무겁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교차를 하는데 일단은 각형을 했다는 얘기는 주로 CATL 쪽에 소리가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복스바게는 중국과 손을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BMW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스위덴에다가 스타트업 기업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이 투자한 기업이 노스볼트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각형 배터리가 본격화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과의 거리를 좀 등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서 각형 배터리 쪽을 가면서 또 한 가지는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을 했는데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작년에 배터리 대입 때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아직은 내재화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굳이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도 뚜렷한 방침이 발표된 건 없죠? 없습니다. 아직은요. 왜 그러냐면 국내 3사하고 총수 끼리의 끈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에서 이런 경쟁 모드를 갈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요. 또 중요한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전해질에서 4가의 신소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간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재화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만큼 내재화 돼서 양산 모델이 공급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좀 안개 속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내재화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기도인의 배터리 회사들은 또 업그레이드 모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모델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화에 대한 것들을 선언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꼭 맞는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성 교수님, 내재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수위를 다치는 배터리 회사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 보지만 항상 너무 밝은 건 아니다. 다 내재화를 하면 배터리 회사의 생존 기반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재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들리네요. 네,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배터리 회사를 다 만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기술의 축적이 필요하고 또 따라오면 또 도망가는 새로운 신기술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간에 내재화는 쉽지 않다. 다만 합법적으로 기술력을 따라잡는 기술의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회사를 통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국내 배터리 관련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러시아 기업, 국영기업이 로사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수합병을 해버렸어요. 적대적 염면을 통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을요? 네, 국내 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배터리 기술이 우려로 떨어지는데 그게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겠다 해서 아예 그 기술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M&A가 현재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은 굉장히 빠른 대신에 R&D 투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인수합병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국내 회사는 혹시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까? 상장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LG, SK 다음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러시아에 넘어갔다, M&A가? 네, 이미 넘어갔습니다. 손 교수님은 산업보안의 전문가이신데 이번에 LG와 SK 파동을 보면서 방금 얘기한 대로 M&A가 아니면 사람을 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G와 SK 과정에서 인력의 어떤 유출입, 인력 스카우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내부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있는 인력이 핵심 인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게 기술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지식재산 이런 꼴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합법적으로는 대부분 대기업이면 1년 정도의 전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직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또 먹고 살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은 사람에서 빠져나가더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번 분쟁도 대규모 한 100여 명의 기술 인력들이 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이 좀 사람 단속을 잘 못한 겁니까?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나중에 해볼 일이고요. 김 교수님,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아까 중국의 시장 점유율, 중국 배터리 조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 CATL의 기술력, 또 일본의 3위 업체, 파나소닉의 기술력, 지금 서로의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술력의 차이 자체가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3사에 대한 부분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미래의 어떤 배터리에서는 가장 앞서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CATL 같은 데는 주로 리튬 인산철, 즉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라든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서만 주로 공급을 했었고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불평을 가질 정도로 차별대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배터리에 담아 보조금을 주고 또 외국산은 설사 중국에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만큼 자국산 배터리에 올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이 중국 내에다가 거의 전부를 공급할 정도로 BYD와 더불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선진국과의 어떤 기술 교육차가 좁아지면서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그 밖의 미래형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전 세계 공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CATL이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지금 앞으로 배터리 공급에 대한 계약도 이미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제작사하고요. 현대차. 맞습니다. 아이온이 가면 3차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기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기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기술적인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 지금 현재 국내 3사가 합쳐서 전 세계 배터리 공급량이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33%? 그런데 이 비율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미래의 신기술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쪽 하게 되면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또 망간을 넣어서 좀 더 에너지 밀도나 안정도를 높이는 작업. 또 결국은 전거체 배터리를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차별화를 좀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파나소닉, 아까 말씀하신 전거체 배터리, 도요타가 전거체 배터리를 장착한 시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던데 그 회사들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2차전지하게 되면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도 파나소지기에서 공급했던 배터리거든요. 또 말씀하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 자동차에 올인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뒤처졌습니다. 재작년에 인제서야 전기차도 쌍두마차로 선언할 정도로 상당히 늦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도권을 앞으로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자체는 늦었지만 배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거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의 세계 특허를 과반을 도요타에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의 어떤 전거체 배터리의 기술력에 대한 것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많이 인정할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쯤에 시범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거체 배터리가 양산형으로 국내에서도 3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6년, 7년 정도 있어야지만 전거체 배터리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요타가 분명히 빠른 건 사실이라는 거. 주도권을 지진다는 거. 그래서 도요타 자체가 전기차 자체는 떨어지지만 미래의 배터리 기술을 좌우할 수 있는 전거체 배터리 쪽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송 교수님 이번에 LGOSK 싸울 때 보니까 미국 아까 말씀하셨을 때 USTR이 적극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싸움에 끼어들면서 뭔가 자국에서 배터리 생산이 많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그것과 우리 정부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노력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 소송을 2년간 쭉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노하우 그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이것들이 사실 두 기업이, 굴지의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미국 남의 집과 싸운다.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고 정세균 총리도 한 말씀 하셨는데 시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왜 그거에 싸웠느냐는 부분인데 그 원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미국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제도? 네, 한국말로는 증거개시 제도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 정보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영업 비밀, 특히 영업 비밀나 특허 같은 기술 분쟁이 발생되면 침해에 관한 정보들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야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신도 아닌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통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가서 소송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있다라는 점인데 증거개시? 네, 증거개시 제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송이 제2회, 제3회 우리 국내의 굵직한 기업들이 또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 다시 국내에서 또 미국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노력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G에스카 배터리 싸움을 미국에서 한 것이 미국의 생산 공장이 있고 또 시장이 있어서 그리 간 것만이 아니고 이런 제도적인 제도가 이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디스커버리. 이번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고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한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제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고요. 특허 관련된 특허법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10여 년 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아직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이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도 그렇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들이 또 미국에 싸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보톡스 관련된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미국 가서 또 싸운 사례가 있죠. 변호사 비용만 해도 혹시 교수님은 내부 사정을 잘할 텐데 얼마나 썼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한 수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천억이면 지금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프홈에 배만 불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실 이런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요. 서류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타이밍,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특히 요새는 미래 모빌리티 변화가 너무 급변하는 상태에서 1년, 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년 동안 낭비된 것은 얻은 것은 없고 로프홈 비용만 나가고 이미지 실추되고 또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의되는데 국내 같은 데는 설사 사람을 빼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빼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빼가게 되면 그나마 국내 사람이니까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월급의 선업에 연봉을 주면서 빼가는 거 노골적으로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먹고 살 게 막막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나와도 보면 이 부분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해주느냐도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제도 보완할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정세균 총리가 국내 기업끼리 싸우니까 뭐라고 그러지 좀 창피하다 그랬던가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쓸 일이 아니고 제도를 지금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국내에서 사실 외국에서 왜 싸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 규제 일변들이 포지티브 정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가 없는 것들도 유권에서 계속해서 다시 규제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기업하기가 힘든 국가가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기업하기가 얼만큼 좋게 만들어주느냐. 또 기업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얼만큼 안착이 돼서 선진형으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후진적인 게 많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사건이 합의를 봐서 해결된 건 좋지만 관련 유사한 사고가 나오지 않게끔 제도적인 마련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교수님 아까 디스커버리 제도의 보완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도적 장치 말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나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 총리가 한 말씀 하셨지만 우리 대통령은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었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총리께서도 국내 두 기업이 사실은 잘 합의해서 잘 협력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식재산이 날로 중요한 시대가 됐고 미중 간의 갈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규수를 훔쳐간다 해서 그걸 국가 안보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국가 안보의 위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은 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고 중국, 시진핑도 입에 지식재산을 달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 앞으로의 성장동력은 기술에 있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번에 기업의 문화도 좀 그렇습니다. 양당사자가 싸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위조한 규모의 생사 여탈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소송하면 비난을 해버려요. 이런 문화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객이 무역 10위에 올라왔고 기술력도 최고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시각, 소송하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좀 존중하는, 훨씬 더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김필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소송전이 남긴 교훈이랄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뭐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이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입국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라가던 패스트 팔로워 역할은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거리도 창출이 되고 일자리까지 같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에 대한 보유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부적인 기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간에도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원천 기술에 대한 것들은 아예 보호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비일비재합니다. 중간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라는 측면. 특히 독일과 같이 대기업이 있고 밑에 히든 챔피언 같은 강소기업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도 약하지만 또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규제 일변조도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지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짧게 본다면 지금 배터리의 미래 시장과 지금 우리 LG화학, LG에너지소스전과 SK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회사의 잠재력. 정말 잠재력이 큰 겁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4, 5년이 있으면 보조금이 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아무 지연 없이 발가받고 동시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지금보다 3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 30%를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배터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진일보된 기술, 또 경쟁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5, 6년 이내에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 몸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수전기차, 또 배터리 관련 기술, 또 이런 것들이 뭉쳐서 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 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선숭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그리고 김필수 대림대 미래 자동차학부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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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